안녕! 연소아즈니깐친구입니다. 네, 오늘은 팽이배틀 2편을 하겠습니다. 2편에 했는데 업그레이드된 타이어랑 업그레이드된 양 싸웠는데 1대 0으로 되었죠? 그래서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왜 여기 가스 타올라니까? 네, 돌리겠습니다. 기다려봐요. 아, 다시! 다시! 네, 다시 돌리겠습니다. 네, 다시 돌리겠습니다. 네 2편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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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편 4편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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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편 6편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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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편 6편 7편 5편 5편 9편 날아갔어요 이거 스프링 날아갔습니다 무승부 아 기다려봐요 다시 해볼게요 봤더니 이게 딱 한바퀴 더 돌았습니다 진짜요? 아니지만 세번째 배틀 빠밤 세번째 배틀 아 어떻게 해야돼? 나 어떻게 해야돼? 안돼 안돼 됐다 세번째 배틀 나오 Ace 승자는 과연 네 두번째 배틀의 승자는 따단 따단 초대차 아킬라스 네 이제 결승청이군요 다이오드리인데 초대차 어큐레이드 초대차 아킬라스 과연 승리는 과연 승자는 과연 승자는 누굴까요 스위트한거 아 진짜 아 진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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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트한 슛 승자는 과연 누군데 갈것인가 승리는 과연 다이오드리인데 다이오드리인데 업그레이드 오 막상막합니다 다이오드리 이제 결심장 갑네요 되게 오래걸려요 무섭무 네 다시할게요 다이오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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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og maj 또 무승구 아 또 무승구 아니 무승구가 되게 많이 나요 또 무승구 제 경기 제 경기 또 무승구 시끄러워 시금 저게 다음 승자는 과연 누가 승리일까 여기에서 2개사람은 승자가 됩니다 세번이나 두번이나 무순가 됐어요 승자는 업그레이드 트렌드 아킬레스 오늘은 팽이 2편을 해봤는데 어떤 내용을 취했었나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